날씨 너무 좋아 어 그거 하러 가자 그건 이제 시간 돼야 돼 스카이 봐야지 라고 못생겼네 수아야 지금 하진 않나봐 아직 날씨 엄청 좋네 아 이쁘다 렛츠고 아 예뻐 하늘 엄청 예뻐요 어 알았어 엄마 가고 있어 수아 셔츠 트레인 시간 지났는디 LBC 키즈는 우리나라의 뽀뽀뽀 같은 거예요 뽀뽀뽀 있나? 수아야 뭐 하러 가는 건데 지금? 뽀뽀뽀 너무 옛날 얘긴가? 하나 둘 셋 아 이쁘다 수아야 우리 핑크 탔어 아 너무 더운데 근데 타보게 안녕 오 올라간다 안매도 된다는데 근데? 어 야 무섭다 수아야 안 무서워? 우리 꼭대기야 지금 밖에 강이 있어요 강이야 뭐야? 오리도 있다 오리도 있어 수아야 너 안 무섭니? 하지마 하지마 수아 하지마 떨어질 것 같아 앉으라고 씻다 하지마 나 무서워 수아야 무서워 수아야 무서워 하지마 왜 밖에 보는 거야 위험하게 당연히 있는데 알았어 아니 벨트맨도 무서워 그거랑 상관없이 무서운 거야 수아야 수아야 아니 벨트맨도 무서워 재미있는 건 뭐가 재미있어? 문 열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아야 수아야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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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야 수아야 엄마 너무 무서운데? 엄마 데려줘 빨리 데려줘 너무 높아 너무 무서워 수아야 수아야 안 무서워? 너무 무서워 엄마는 너무 무서워 수아 너무 높아 수아 날고 있어?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